제가 두 번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먼저 지난 렙지, 에코, K&SOL, 제시스 메드칼, 에코프로, 티플렉스 저렇게 있는데 티플렉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티플렉스는 지난 한 주 금요일날 깔아놨어요. 깔아놨어요. 그렇죠? 전화할 때 한 22%인가 3%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생쇼 룰이 20% 이상 또 위에서 또 매수하면 안 되거든요. 또 우리 시청자님의 어떤 안의를 위해서 이렇게 또 룰을 좀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종목을 잠깐 보시면 장중의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을 제가 가끔씩 들어갑니다. 어떤 때는 자주 들어가는데 한 10개, 100개를 한다면 솔직히 한 몇 개 외에는 거의 다 올라갑니다. 장중의 20%에 그냥 갖다 들이대도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냥 언뜻 보면 그냥 막 급등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밑에서 땡기는 시장의 테마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로 땡기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개별로 만약에 땡겼다. 무슨 뭐 티플렉스 이거 뭐 히토리로 땡겼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가는데 지 혼자 땡기면 이건 오늘 차 맞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티타늄으로 땡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티타늄이 맥신의 원재료입니다. 경동인베스트, 태경산업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로 땡겼기 때문에 밑에서 티타늄 세력이 티타늄의 어떤 파워가 밑에서 엉덩이를 밀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사실은 별거 아니다. 이게 왜 별거 아니냐면 같이 땡기는 놈을 같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사실은 이 맥신 종목은 금요일날 붙인 게 아니고 지난주 중반에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구속에서 지하로 땅굴 파고 있는 종목을 갖다 땡기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번에 초전도체 종목 맛을 본 그리고 맛을 보지 못한 세력이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갖다 땡기고 시가총액 전부 한 1조 원짜리로 아니 거래된 1조 원짜리로 만들고 상한가 7개 만들고 이 짓을 지금 초전도체와 더불어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테마주 맛을 전부 다 다들 봤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초전도체, 맥신 이런 어떤 테마주들이 나오면 거침없이 배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초반부터 선점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무서우면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배팅을 하고 있는 어떤 큰 누군지 모르지만 세력들이 출련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자신 있으시면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티플렉스도 오늘 시가에 체결이 됐고 8,000원 2차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제시스 메디칼 한번 볼게요. 지금 의료기기 쪽 있죠. 우리 지금 김동훈 매니저님이 하이로닉 진짜 난데없이 한 26%를 땡겼는데 이게 지금 의료기기 쪽은 이게 아직까지도 돌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제시스 메디칼도 여기 보시면 지금 신고가 내고 있는데도 실적 내고 한번 두드려 맞았다가 다시 땡기고 있죠. 그래서 목표가 19,000원인데 저기까지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사실은 제가 공개 방송 때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지금 사기는 좀 그렇지만 100만 원 밑에 그러니까 요구죠. 90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던 이때 7월 28일 여기 저점을 만약에 이탈하면 초전도체고 맥신이고 다 필요 없고 에코프로의 애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배팅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얘네들을 한번 붙으면 일단 1조 2조가 갖다 붙어요. 그러면 100만 원 밑에서 1조 2조 붙으면 잘 안 내려갑니다. 잘 안 내려가니까 내려오기만 기다렸는데 이거 에코프로 잘 안 내려오죠. 113만 원인데 잘 안 내려오니까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고 대신 돌파도 돌파도 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일정한 하락은 100만 원 초반대에서는 단기매매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규 종목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신규 종목은 오늘 9,090원에 해보도록 할게요. 17.75% 오른 거 그냥 갖다 들이댑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17%, 18% 장중에 생쇼하는 시간이 지금 12시 37분 1시입니다. 장중 20%짜리 못 들이댑니다. 그런데 저는 들이댑니다. 이 종목은 오늘 17% 간 종목이 거의 없는데 맥신 빼고 이게 유바이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유바이로직스는 차트만 좀 한번 볼게요. 매수가는 아까 이야기 드렸죠. 1차 목표가는 5%로 잡아볼게요. 유바이로직스가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코로나 시절에 무려 6만 원에서 6천 원에서 6만 원까지 10배 터진 종목입니다. 어마무시한 종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10배가 터졌다가 코로나 백신 개발한다고 또 누가 시험에 붙어서 급등시켰어요. 그러다가 코로나도 이제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6만 원에서 그냥 6천 원까지 지금 다 뺀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쫙 뺐어요. 어마무시하게 뺐고 사람들 내리에 이제 완전 잊혀졌습니다. 저도 잊혀졌고 이제 갔구나. 갔다고 밑으로 계속 빠지는 걸 생각했는데 차트를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차트를 안 뺐죠. 저점을 깼다가 여기서 그대로 들어올렸죠. 그래서 이 박스건, 이 박스건이면 얼마입니까? 6결 박스건을 오늘 붙여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바이로직스가 뭔데 이렇게 붙었나? 찾아보니까 제약종을 급등하는 것도 없고 제약종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딱 하나 보이긴 합니다. 딱 하나. 유바이로직스가 뭔가는 좀 자료를 보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바이로직스는 매출의 한 99%가 콜레라 백신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콜레라 백신 유비콜 플러스라는 이거 회사입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지금 회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콜레라 백신은 전형적인 후진국 나라에서 많이 걸리죠. 우리나라는 이제 콜레라 백신 이런 게 거의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하고 인도에서 이 콜레라 백신을 만듭니다. 만든대 작년에 인도에서 이 콜레라 백신을 생산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유바이로직스입니다. 이게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전 세계 콜레라 백신을 전부 치료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상반기 실적도 310억으로 매출이 22% 늘어났고 드디어 이제 상반기 때 흑자 전환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콜레라 백신이 지금 이제 2년마다 재계약을 한다고 그래요. 특히 WHO하고 유니세프하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이번 이제 올해 4분기 때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전 세계 독점하고 있는 콜레라 백신을 약을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단가도 좀 오르지 않을까. 그 역량이 이번 실적에 상반기 때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앞으로 케파도 지금 한 3배 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거의 무주공산입니다. 콜레라 백신 약으로는 유바이로직스가 무주공산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실적 보시면 이렇게 꾸준하게 500억 대로 내려왔다가 이제 2021년대 별로 줄었죠. 1분기 때 그렇게 줄었는데 작년에 보다 훨씬 또 많이 늘어났고 올해 2분기는 또한 또 140억 정도 돼가지고 상반기 때만 한 600억이 이제 나온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전 세계적으로 가뭄, 홍수 이런 게 나오면 또 아프리카에서 또 그 뭡니까. 콜레라 또 발병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유바이로직스가 제약주 종목으로는 실적 나오는 종목이 대형주 빼고는 거의 없는데 콜레라 백신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박스건 상단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바이로직스가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오랜만에 정말 모처럼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도 한 20%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유바이로직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콜레라 관련된 독점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콜레라 자체가 사실상 후진국 질병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사실 이 글로벌 시장 콜레라 시장 규모 자체가 4천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제약바이오 섹터의 시장 자체 규모가 최소 1조에서 거의 10조, 100조 이상의 시장 규모임에 불과했을 때 사실상 콜레라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에 낮고 또 콜레라라는 질병 자체가 연간 계속 줄어드는 세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콜레라 테마로 종목이 오른 적은 별로 없었죠. 코로나 백신 쪽으로는 급등이 나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개별적인 재료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방금 이제 차트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여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죠. 여기 7천 원하고 8천 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박스 꺼내서 전자점을 깼거든요. 전자점을 깼다가 다시 올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스타트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이야기는 드려보도록 하고요.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드디어 이제 상반기 때 적자에서 흑자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그리고 내년에 캐파도 한 3배로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니세프하고 WHO하고 독점적인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이제 바닷근에서 탈피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 기대할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5% 아까 이야기 드리겠고요. 2차는 12,5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손절가는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15%니까 계산을 좀 해보면 7,73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5%들 dimensional